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불시계. 파이어 워치입니다. 그래픽은 아주 아름다운데요. 카르미데아님께서 지원해주셨고요. 시별님 감사합니다. 그래픽들 끝까지 올릴게요. 울트라옵으로. 맞고요. 됐고요. OK. 됐죠? OK. 굿. 그쵸. 파이어 워치라는 거는 감시탑이죠. 감시탑. 불 나나 안 나나 그런 거 산불 감시 그런 초소를 보고 파이어 워치라는 거죠. 캄포 산토 뿌라지않토. 콜로라도 1975년. 넌 줄리아를 보고 있다. 글씨로 하는 게임이에요? 아 줄리아를 봤다. 글씨가 대신 이대. 글씨가 대신 이대. 20살 지났어요. 웰드레시스 프로페서와 글라드 스튜덴트 박사의 리바이 llev의 우수사의 유앙리 아 아우 드링킹 위드 유어 팔슬 어 그녀를 어프로치한다 당신 취했다 넌 너무 너무너무 예뻐 넌 너무 예뻐 시세이 요나 퓨처 행오버 음 취했단 뜻이죠 미래에 취했다 다음주에 줄리아의 남자친구가 되어있었대 뭐야 여기 앉는거야? 백팩 왼 백팩 타자마자 뭔일이죠? 어 저기 아이템있다 전형적인 게이머들의 버릇이죠 뭔가 밝아보이고 이펙트가 있는건 다 눌러보고싶은 백팩 백팩을 차 뒤에 차에다 싫지 저걸 밖에 뒤에도 저렇게 싫어 몇년동안 데이트를 했대 데이트 겁나 오랫동안 했나보네 어... 산이 보이는 산이 보이는 아파트를 산이 보이는 너는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대 너는 어디서든 맥주를 먹었지 라이프 이즈굿 삶이 아주 좋구만 줄리아 원츠 겟더 도어 줄리아는 강아지를 원했어 스크루피 비글 언더사이즈 언더사이즈 비글 줄리아인 러브 비글 샀네요 이런 어... 아 비글을 살... 비글을 분양받을거냐 셰퍼드를 분양받을거냐 비글의 이름은 버켓 셰퍼드의 이름은 메이암 배경 쾌퍼드의 강아지 강아지를 도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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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아와 뛰어다니고 당신과 공원에서 뒹구르며 사랑스럽게 뒹굴었대 학교에는 데려가지 못했네 4년이 지났네요 여름날 9시 30분 저녁에 아이를 갖는걸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물어봤대 아이? 왜이렇게 서둘러 난 괜찮다 생각해 아이 그러면 우리는 실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거야 자 오케이 커플이었다가 결혼을 하네요 그래서 그녀와 그리고 아이를 갖기로 하고 결혼을 하는거죠 와 와 저희도 하고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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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후 왜? 왜? 아이 같자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러고 다녀? 아이고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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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아있네 신즈 살아있네 신즈즈 신즈님 감사합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구만 너는 미쳐버린다 아니면 그녀를 무시한다 늦게 들어와서 화내야지 똥구멍에다가 인컨시덜레이터 유 콜허 똥구멍에다가 인컨시덜레이터가 뭐지 시 테스 유 팍 갑자기 막 욕 나와 유 셀프 두나 사치 베이비 유 콜허 셀피쉬 상처받았대 81년 2년이 또 지났네요 줄리아와 알고 지낸지 6년이 지났습니다 플랜트 리서치 드로우 플레이스 유 고 드로우 유 포즈 플렉스 라이크 히 맨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아 아 아 나를 그리 그녀를 그리는데 히맨으로 그릴거냐 내가 히맨 포즈를 지을거냐 아니면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포즈를 지을거냐 그러는데 히맨 가자 존나 멋있었어 어우 동매가 왜이렇게 빨개 밤에 너무 늦게 이렇게 산에 가는거 좋지 않은 생각인데 8마일만 더 가면은 투 포크 투 포크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나무를 넘고 투 포크 아 해가 뜨나요 지나요 1980년 during the summer you and julia enjoy walking may orme and night 밤에 같이 걷고 있었대 걷고있던 엄마 네 페스티벌타운 bring fork 멀쩡한 곳에서 멀쩡한 곳 하나는... 나의 칼을 먹기 위해서 칼을 왜? 메이아미가 터뜨려 터뜨려 메이미 infinito 쥤리아 옐 트래블 스피킹 왼시 스트레쉬드 유 컨프렌드 트 다 어택 뭐지 메이엄이 갑자기 달려든 건가 깡패같은거 만났구나 당연히 얼굴에다가 주먹 넣어야지 주연 스피렉팅 포인트 패스트 몰라 뭔 조절인지 모르겠어 내 공격이 저지됐다는거 같은데 1984년 예일 2,000마일 저지 좋은 작업 이쁘다 대파일레먼트 체어 직장을 먼 곳에 구했나봐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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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 줄리아 샌트 홈 프롬 예일 85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에피소드 그녀가 왜 계단에 계단 벽에 계단에서 왜 울고 있어 바람폈네 학교에서 돈 없어서 돌아왔어? 너는 마카로니와 마실 와인을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시청자 중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거 해보자 멀티플 닥터 해빙 매니 테스트 월드 줄리아 마이트 서핑 프롬 얼리 데몬 데멘티아 시스 40 뭐야? 죽었어? 치매가 왔어? 41살의 치매가 왔어? 14살은 어이씨 아이 씨 어위 씨 휴양 어리 아이씨 으 흠 ㅋㅋㅋㅋㅋ 메이엠 게딩 올드 실버 다운 백 슬로우 다운 라이트 대학으로 돌아갔대 리멤버 띵 클래스 힐 리서치 뭔가 연구를 하고 있었나봐 계속 뭔가 실수로 해나봐 너 10세 가족들 내가 죽을듯 오스트리에라 비지트 오스트리에라 여랭을 갔나? 오랫동안 너의 친구 컴바이링이 오늘의 10세 10세 And the day. 결국 친정에 간건가? You spend your day following Julia. 88년도에 House on your count, 2nd, 배트윈, 2위클리, 비지터, 다니엘, The Nurse. 24시간 케어해주며 집에서 그녀를 음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손으로 얼굴부터 점점 내려갖고 숨소리가 가빠졌다. 어. 24시간 동안 그래서 그녀를 케어해줬다는 뜻이야? 왜? 1번, 간호사를 집에서 요양사로 풀케어. 2번, 형 스스로 케어해주는 거? 당연히 내가 케어해줘야지. 15 Shawn 다니엘이면 남자랄 자막 당신은 kenal 그 나도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우와